터벅터벅 어디 좋은 슬라임 카페 없나 오호 저기 가볼까 따라라따라 정말 달 슬라임 카페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쾌적하고 넓은 이 공간 그래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어 어서오세요 헐 권혁기씨 진짜 반갑습니다 여기 취직했어요 맞아요 여기에 새로 취직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스마일 슬라임 카페에서는 슬라임 DIY 체험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슬라임만 만들어볼 수 있는 7,000원부터 슬라임과 파츠를 같이 받아볼 수 있는 13,000원 그리고 추가 선택으로 버터, 샤베트, 눈꽃, 이너, 지글리 슬라임까지 만들어볼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인기 있어요 다 인기 있는데 그래도 슬라임 하면 뭐? 뭐야 뭐야 우리 권혁기씨 너무 쉬셨다 그쵸 슬라임 하면 가장 기본적인 슬라임 200ml에 파츠 100ml가 딱 좋거든요 어떠세요? 그걸로 합시다 찡긋찡긋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이게 13,000원 슬라임 200ml 파츠 100ml 세트인데요 이거 가지고 원하시는 자리 앉으시면 돼요 좋은 자리 추천해주면 참 좋겠네 저희가 또 스마일 아니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아무래도 햇볕도 좀 들고 파츠도 가까운 쪼기 끝자리 어떠세요 쪼기? 오오락 괜찮으시죠? 조다 네 그럼 저쪽으로 갈까요? 가지야 대헤 이 통은 만들어진 슬라임을 담아가는 통 이거는 풀이고요 액티베이터 리뉴 그리고 파츠 담는 통인데 여기에다가 파츠를 가득가득 담으시면 돼요 아잉 도와주십시오 흑유 흑유 그러면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뀨 이쪽이 이제 파츠 존인데요 여기서 마음껏 고르시면 돼요 진짜 이런 거 달슬라임 카페에서는 꿈도 못 꾸는 파츠들인데 이렇게 가득가득 고를 수 있고 그리고 이쪽도 여기 좋네 파츠 예쁜 거 진짜 많죠 이런 파츠도 원하시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이쪽도 우와 왜 놀래요? 사실 저도 면접 때 긴장해서 이렇게 파츠까지는 구경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고 완전 두근두근하네요 나도 두큰두큰 헤헷 오도독도 색깔별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권혁기씨 마음에 드는 거 고르셨어요? 오키도키옴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하나씩 담아볼게요 자 권혁기씨 오늘의 컨셉은 어떻게 되나요? 빨간 맛 저는 이런 딸기찜 파츠도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어떠세요? 합격 그럼 이것도 좀 담아볼게요 그렇다면 이건 어떠세요? 이 애매는 파츠 반짝반짝하니 진짜 예쁘거든요 어머 합격 괜찮죠? 이런 피시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락 콜 콜 제가 파츠를 조금 더 골라왔는데 어떠세요 권혁기님? 역시 센스입군 그러면 슬라임부터 만드시면 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진짜 원래 안 도와드리는데 그래도 또 저희 슬라임 카페 이름이 스마일이니까 그럼 오늘만 특별히 도와드릴게요 띄아 스마일 먼저 아까 드린 이 물풀을 넣어주시면 돼요 물풀 낙고용 저희가 다른 슬라임 카페보다 조금 더 풀 용량을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땡큐베리 감사리가또요 이렇게 풀을 다 넣었으면 저희 스마일 슬라임 카페에 액티베이터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40ml 들어있는데 25ml만 넣으면 딱 맞거든요 15ml만 남기고 넣어줄게요 25ml만 넣고용 그리고 잘 저어줍니다 잘 저어주세요 잘 섞여간다 치면은 이 리뉴로 톡톡 리뉴 톡톡 오늘 번역기님 기분 좋으신가보다 대해 톡톡 이렇게 해서 완성되었는데 번역기님 마음에 드세요? 괜찮은듯 물이 안 들어가서 정말 짠득짠득하거든요 장난 아니죠? 오 진짜 수제 느낌 여기에다가 파츠 바로 넣어도 되는데 잠깐만 저희 스마일 슬라임 카페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향료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거든요 그 옆에 색소나 반짝이들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반짝이 한번 넣어보실래요? 노노 노노? 향료는 어떠세요? 좋아요 좋죠 추천 부탁 어? 제가요? 네넹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골라올게요 제가 선택한 향은 체리인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니까 가볍게 가볍게 차차 벌써 들어갔네 헉 향도 체리향 가득 나겠다 이제 여기에다가 파츠를 넣어볼게요 고고고 파츠 맞춰 와 파츠까지 들어가면 진짜 예쁠 것 같은데 과연 번역기님 어떠세요? 진짜 예쁘죠? 어라라 흠 제가 골랐지만 어쩜 이렇게 센스있게 잘 골랐을까 싶은데요 이거 투명해지면 훨씬 더 예쁜 거 아시죠? 지금은 기포 때문에 그러는데 집에 가셔서 하루 이틀 있다가 열어보시면 투명해질 거예요 좀 땡땡한 것 같은데 네? 좀 땡땡한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맞아요 제가 사실 번역기님이 안보실 때 리뉴를 톡톡 두 방울 정도 조금 더 넣었더니 살짝 땡땡해진 느낌이지만 아마 집에 가서 하루 이틀 있다가 보시면 아 그때 그 직원이 리뉴를 조금 더 넣길 정말 잘 있군 싶으실걸요? 혼나볼래요 이렇게 완성된 슬라임은 저희 스마일 슬라임 통에 쏙 쏙 쏙 감아가시면 돼요 끝! 다 됐습니다 번역기님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내가 주는 선물입니다 네? 저한테 선물이요? 그래요 헐 너무 감사해요 설마 제가 너무 땡땡하게 만들어서 일부러 저 주시는 거 아니죠? 상큼하게 터져볼래 제가 좀 더 밥을 단지 안전한 편집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여전히 운행하시면 돼요 일단 likewise 요구하고 유닛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은 스토리움을 어쩔 수 있는 앉아 왼손 도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